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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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예 시간이 멈췄어 신호등 안 바꿔 나이는 계속 들어 We ain't moving on 귀엽게 머물러 그래서 안 바꿔 시향은 좁아져 눈 좀 더 이에는 돼 그 당시에 다 그랬다는 걸 근데 넌 왜 그건 이제 들어야 하는 걸 You think you're right Nobody's right 그대는 그대 지금은 지금 제발 놔줘 날 똑같은 말 지겹기도 해 알고보니 말 안 기억도 안 나는 건 Nights 왜 자꾸 다 안 된다는 건데 지나가과도 신경 꺼낭 This is the new generation Go away It's a gold day Gold day Wow, oh, oh Wednesday Wow, oh, oh 이것저것 말해줘도 비엄스 척 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됐다 Hello, hello, hell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ello Hi, hey Oh Hi, hello 안녕, 안녕하세요 전아 기다렸잖아 Oh 전아, 행복해 밥 먹었어? 저요? 저는 밥 먹었어요 약간 늦은 점심을 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뭐라 해야지 그 좀 슬슬 배고파지는 단계랄까? 네, 먹긴 먹었는데 좀 늦은 점심이어서 스테이는 밥 먹었나요? 안녕 전아 셀카 잘 봤어 네, 제가 드디어 셀카를 올리게 되었네요 되게 오랜만에 올리는 거 같아서 사실 좀 많이 뭔가 미안하기도 한데 근데 어 네 뭔가... 모르겠어요 아직 좀 어색해하는 거 같아요 셀카 올리는 거 그 자체가 근데 뭐 잘 하려고 그리고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노력해볼게요 그래서 어제... 아니요 어제보다 그저께 이제 K콘택트 때 이제 그치 한번 찍어봤고 그다음에 그거를 네,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죠? 오늘 그래서 네, 제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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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음밥 음... 잘, 잘 지냈어요? 네! 전 잘 지냈습니다 스테이도 잘 지냈죠? 예스! 좋아요 Hey! How you doing? I'm doing good You look so cuddly 음 meine, because the, the... What do I call this? A sweater, 예 Because it is really, really warm and yeah Got it as a present So, here I am, wearing it today 찬혜방 99,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혜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혜방 에피소드 99회인데요 오늘의 에피소드 99회 99회 에피소드 100회에 남아있고요 뭔가 100회라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제가 많이 많이 하기로 했네요 진짜 오래 했구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뭐 100회 때 뭘 해야 할지 약간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있어요? 100회 에피소드 100회에 있었나? 오늘 약간 좀 아이디어너 그런 거 생각할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좋은 아이디어였는지 뭔가 스테이가 만드는 창의 예방 100번째 에피소드 느낌이랄까?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예, I wish we could do that too Unfortunately, you can't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노래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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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가볼게요 오늘 뭔가 물론 좀 잔잔한 분위기지만 사실 제가 오랜만에 틀고 싶은 노래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틀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약간 가끔씩 한번 들어야 되는데 운동할 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들어야 제가 또 뭐라 해야지 그... 다시 그 에너지가 들어와요 확실히 이 노래 들어야 그래서 사실 우리 스테이크 좀 뭐라 해야지 음... 지겨울 수도 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찬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여서 강제 파티 강제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천일의 예방 99회의 첫 노래 같이 한번 가볼게요 Let's go! Let's go! 듣고 싶은 뇌어로 말퀴로 세간 영의 백제로 승을 뿔 시기치기 매한가지 fair play 내 성공의 시기 배부만 갚은 명두에 둘 겨를 없이 내 덤벼 감정 없이 겨를 없인 영이 대풍 거치라는 것도 주워 그중엔 파란성을 가죽해서 신고 놈들을 기대치 마치 실망이라던지 두려워 이 노래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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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제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노캡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취향 저격이어서 이게 가끔씩 너무... 이렇게... 약간... 매 1000일반 할 때마다 못 틀어서 사실 좀 아쉬운데 가끔씩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뭐라 해야지? 그냥 터지는 그런 노래여서 그냥 너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워낙 선배님들도 활동 겹칠 때마다 너무 잘 챙겨주시기도 하고 너무 항상 뭔가 고마운 거 같아서 특히 우리 BM형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저희를 너무 잘 챙겨주고 그래서 랩! 랩! 카드 선배님! 아무튼 네! 카드 선배님의 인페노 들어봤습니다 벌써 더워 큰일 났다 오케이 아주 그냥 이렇게 시작부터 신나는 노래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나의 삶까지 다 나의 삶 hmm? mm-hmm mm-hmm studying hard studying a lot doing homework 음 Hmm watching your live Hmm Just study 여러분이 studying 아 I see, I see You guys all busy studying Um 음, I mean, I feel like it's gonna give you a lot of stress But I wish, I wish I'm for the R.C. study 약간 항상 공부하시는 분들께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약간 너무 시간 진짜 한 시간, 몇 시간마다 계속 공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좀 약간 너무 몸도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중간중간에 약간 쉴 텀이라도 꼭 만들어 놨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you guys have at least like a little break in between, you know, your study sessions Because it can really, yeah, like it's gonna, it's not gonna, it's not gonna help that much It might really affect your body and, you know, yeah, you need rest is what I want to say And, um, 뭐라 해야지? 네, 아무튼 공부할 때도 최대한 약간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도 호주에서 이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었을 때 항상 약간 뭐라 해야지? 재밌게, 최대한 재밌게 하려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풀이도 물론 그런 이제 푸는 방식을 되게 외워야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뭔가 직접 그런, 그런 약간 많이 도전을 해보면서 풀었던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가 수학뿐만 아니라 뭔가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공부하시는,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STAY 파이팅! 저는 테니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I'm procrastinating Well, I mean... It's not, I mean... I don't recommend it, but I suppose... I procrastinated a lot I procrastinated so much Like, I would play all day And then I'd be like, Oh, I'll just do it before I go to school Like, when, when our assignments due the next day I would play the day before And then I'd wake up at like 4 or 5 in the morning And then quickly finish all my assignments and then go to school And yeah, I don't know why I did that, but Somehow it worked out My mom was like, No, 그렇게, 어떡해, how could you do that? But yeah, it's, it's, I, I got through it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말이죠 최근에 또 아주 뭐라 해야지? 약간 그런 최근에 또 앨범으로 나오게 된 멋진 선배님인데요 노래 되게 많고 되게, 장르도 되게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또 추천받은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한번 틀어보도록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채네방의 다음 노래 Let's go! 로봇 delayed 잠 between addicted 마지막 게임이 이만큼 후회 없는 실수를 저지러 I can't die, I'm all in All in I can't die, I'm all in All in I can't die, I'm all in Born to be gambler 내 운 적 없지, we've known you're 심하게 패러를 가지는 거 싹 새로 한숨 배우고 싶은 너 네, 방금 듣는 노래는 아이유 선배님의 COIN! 였습니다 뭔가... 뭐라 해야 하지? 펑키한 느낌에다가 뭔가 그런 시원한 느낌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또 뭐라 해야 하지? 가사 중에서 확 들어왔던 가사가 I can't die, I'm all in 뭔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All in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그렇지 뭔가 약간 공감되는 그런 가사랄까? 네 어쨌든 몰래도 뭔가 All in 하는 그런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했던 물론 저희의 노래지만 뭔가 이런 아이유 선배님의 COIN이라는 곡도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아이유 선배님의 곡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자주 듣겠습니다 아무튼 아이유 선배님의 COIN! 였습니다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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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 동전 있었으면 그거 할 텐데 삥! 해서 다이오스 아무튼 그게 있네 그걸 몰랐네 이게 있었구나 이것도 있고 이게 있었어 이거 이거 그, 그거 뭐고 그 뭐야? 이게 아닌데? 네? 네? 내가... 그치? 이거 안 틀었어 맞아 맞아 이거 안 틀었어 그치? 이제 이거 틀어야지 이거 틀어야지 이거 틀어야지 아무튼 네 네 지금 약간 계속 우리 스테리가 좋은 곡들을 추천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약간 뭐라 해야지? 그... 기억해두고 있어요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추천...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곡들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기도 해서 틀고 싶은 곡들이 많다 보니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찾아봐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음... 음... 두두...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좋은 곡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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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갔었던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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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miss you! I miss Australia, too! Yeah, I miss Australia If I have a chance, I'll probably go back Don't know when then 내일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Um, 시험이란? 일단 오늘 푹 쉬어야 돼요 네, 오늘 그냥 푹 쉬고 어차피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다 어차피 뇌 속에 저장돼 있을 거 같아서 시험 전날에는 푹 쉬고 약간 밥도 잘 챙겨 먹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걱정 없이 하루를 보내고 시험 날로 가면 뭔가 되게 더 잘, 잘 나올 거 같아요 음, 생각하는 그대로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려 하는데요 다음 음원은 이제 사실 커버예요 근데 제가 뭔가 이거를 찬반에서 틀어드린 적이 없었던 거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이분과 통화를 해서 그런지 뭔가 또 무뚝 떠올린 거 같기도 해서 지금 한 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렛츠 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다음 노래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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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 Didn't we have fun? Didn't we have fun? Looking back Didn't we have fun? Didn't we have fun? We were so beautiful We were so tragic No other magic Could ever compare 너무 좋은데? 방금 들은 노래는 영케이 선배님 그리고 하윤상 선배님이 커버한 Love의 Never Not 시였습니다 일단 하윤상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끔 활동을 겹친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했잖아요? 근데 뭔가 그때마다 저희가 리허설이나 아니면 라이브 모니터로 봤을 때 하윤상 선배님 무대를 너무 잘 하시기도 하고 노래 너무 잘 부르셔서 뭔가 그런 게 되게 확 저희한테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희 팀 승민이 같은 경우에도 하윤상 선배님 음악 많이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기도 하고 저한테도 많이 추천해서 저도 가끔씩 듣기도 하는데 뭔가 이번에 영케이 형이랑 같이 두 횟으로 커버한 거 들어서 그런지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영케이 형 되게 뭔가 잘 생기게 나오네요 여기서 우리 형 오늘 좀 많이 잘생겼네 아무튼 영케이 우리 브라이언 형 그리고 하윤상 선배님의 Love의 Never Not 커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사실 이거 말할 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영케이 형이 저한테 말했었었거든요 같이 한번 커버를 하자고 근데 노래 정하고 파트도 나누고 화음도 짜놓고 연습해왔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한 며칠간 왜냐면 바로 하는 줄 알고 이거 빨리 연습해야겠다 해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거 문득 방금 이렇게 떠올랐는데 언젠가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올라올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영현이 형, 브라이언 형, 영케이 형 저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고 있단 말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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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서 갑자기? 아무튼 기회가 생긴다면 저도 우리 영현이 형이랑 같이 커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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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형 asked me if he could do if I could do a cover with him so we chose the song we sorted out the parts we even you know made the harmonies and stuff but then and then I practiced for like 2-3 days thinking that we were about to film it but then after that I didn't get any I didn't get anything else from that so I was like so are we doing it or not? but probably we're probably going to do it one day we're probably going to do it someday but I'm just going to be waiting and he's probably going to hit me up after this knowing that you know you guys are going to tell him to hit me up so yeah no worries no worries 아무튼 네 what were you pointing at and laughing at during K-contact? what was I pointing at and laughing at K-contact? I think I know I think I know we got to choose a room and we chose the fourth room and that was you know with with say called Caitlin and yeah we had to have a chat and then afterwards after the call finished we still had her her cam on our screen that we were looking at and we could still see her reactions after the call and then she was like and she was doing all these reactions and I just thought it was so cute and we thought it was so adorable so I was like assuming oh my gosh look at that reaction I was like oh my gosh look at that reaction and I think that's what I was pointing at so it was just really really it was just genuine reactions and it just made me feel so awww like thank you so much for you know giving us a lot of love we promised to show you guys a lot of love and it was just really it was just a really happy moment so yeah it was a good time and that's what I was pointing at and laughing at yeah because not laughing at like it was like because it was because it was so cute and genuine and lovely it just made me smile made the members smile as well and it was just very very adorable so thank you to you know not just Caitlin but everyone there who you know participated in the it was the K-zone I think it was yeah K-zone yeah yeah K-contact oh yes um K-zone I swear if you laugh my heart doesn't beat for a second ah then I shouldn't laugh which is hot which is hot because I'm you know I'm one of those people where they say try not to laugh watching this video and I'll laugh straight away on the spot yeah that's that's me 차라리 할 거 요새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약간 가끔씩 좀 생각이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어 생각이 좀 좀 많아졌을 때 좀 약간 제가 생각 많을 수 있으니까 생각 많아졌을 때 제가 이제 태국 음식을 먹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태국 음식이 약간 완전 그 뭐라 해야 되지 전통의 맛이라니까 그 약간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 뭔가 다시 태국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제 잡생각이랑 그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모든 게 그냥 싹 풀렸던 거예요 너무 너무 맛있어서 약간 정말 화날 정도로 맛있었어요 약간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이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막 막 화가 나는 그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그 먹고 나서 스트레스 너무 풀려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quick quick translation Yeah, what do I do when I get a lot of stress? I don't get a lot of stress. Well, I don't get that much stress. Well, I'm trying not to, but I did have, you know, a few moments where I had too much on my mind I was just overthinking a bit, but, um when, when it was like at peak level I was like, oh my gosh, I need to get rid of this and then I went to go have some, you know, Thai food which is close by and, um it was like, it tasted so good like it made me want to go back to Thailand like, it was just so good and I really love Thai food as well it was just so good that I was so angry like, it was so good to the point it made me angry and just made me lose all my thoughts, all my stress and it just made me very happy again so, um, yeah, that's... 저는 요새 맛있는 음식으로 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s, Thai food is amazing You guys need to have Thai food What would I have? Oh, wait, I would have 설마 진짜 많이 시켰거든요 막 그, 막 닭고기랑 같이 나온 거랑 이제 그, 그 메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쏨땀, 쏨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묘궁인데 또묘궁 안에 이제 라면사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묘궁 라면도 먹고 그 다음에 풍팡풍커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 찹쌀, 찹쌀밥? 네, 찹쌀밥도 있었고 그거 또 뭐 있었지? 그리고 아무튼, 네, 많이 먹었어요 네, 후회 없는 그런 만찬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무튼,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I've never tried Thai food, what do you recommend? What do I recommend? I don't know, because it's all so good 진짜 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하나를 못 고르겠어요 But when I was in Australia, 이렇게 호주에 있을 때도 태국 음식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풍팡풍커리를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콘서트나 활동으로 이제 태국 가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풍팡풍커리 진짜 맛있고요 왜냐면 그게 너무 신세계였던 게 호주에서 처음 느껴봤던 그런 신세계였는데 그 이제 껍질도 엄청 부드럽게 이제 아삭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진짜 신의 한 수였어가지고 그게 너무 맛있었고 또 거기 했지? 전 모르겠어요, 또 면... 페탈, 페탈, 페탈 먹어야지 페탈, 페탈, 페탈 페탈 먹어야 돼요 여러분, 페탈 진짜 맛있어요, 페탈 최근에 빠진 태국 음식은 이제 썸땀 썸땀 너무 맛있어요 아... 중간에 또 가야 되겠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진짜 혼자서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너무 맛있는 태국 식당인 거 같아요 정말 태국 가고 싶다 태국 가서 그것도 먹고 싶어요 땡모반 수박 주스 진짜 미치겠네 와 너무 과몰이 배나 지금? 아무튼 네 미칠 것 같아요 그 있잖아, 그... 제가 맨날 가는 그... 그 태국 가서 맨날 가는 그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먹을 만큼 다 먹어요 그다음에 약간 다 먹고 마지막에 땡모반 진짜 너무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진짜 행복해요 아무튼 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네 그래서 네, 네 아, 네, 뭐 스트레스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그... 뭐냐, 생각이 많아질 때 네 네 네 태국 음식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 와가지고 잠시 받을게요 네, 여보세요? 지금 찬이방이예요? 지금 찬이방이예요 찬빈이 잠깐 뭐 인사드리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따 또 봐요 네, 지금 찬이방이가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고 가네요 아무튼 자, 그럼 슬슬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그럼 다음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또 준비해온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또 준비해온 노래는 아하! 이 노래다 제가 또 추천받은 노래가 있는데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려보세요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최근에... 제가 최근에 노래의 추천을 받았어요 오늘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래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노래 저는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을 때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렛츠 고!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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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one Stiff의 Devotion 됐습니다 와우 Very-very good song I actually got this recommendation from a very good friend who used to be a trainee but yeah I thought it was a really good song I thought I'd maybe play it here Because yeah, the song was really good So thank you for the recommendation And I wanted to listen to STAY as well So I brought it here It's good It's good Wow There are some like There are so many songs Do you like Latin music? I do I really really do like Latin music Chana, I've seen a movie recently I've seen a movie Wow, nice timing I've seen a movie or drama I've seen a lot of time since I've seen a movie 최근에 그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배우가 있거든요 I've just, I've really There's this act that I really really like And yes, I think he's a legend And that's another hint to what I watched 제가 최근에 Tom Hardy가 출연한 Legend를 봤습니다 Legend라는 영화를 이제 봤는데 사실 끝까지는 못 봤어요 지금 보는 중인데 Tom Hardy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Tom Hardy가 두 명의 캐릭터를 그래서 한 명이 두 명이 그리고 두 명이 그러니까 쌍둥이 역할을 한 배우가 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너무 대단...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이예요 하지만 한 명이예요 그게 좀 이상해요 그런데... 뭐...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Tom Hardy 배로빈이 너무 그걸 잘 살려서 그런지 그만큼 더 보기 재밌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Tom Hardy의... 아니 Tom Hardy에는 아니고 레전드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Tom Hardy 너무 좋아서 멋있어요 I like Tom Hardy 그래서 곡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또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What was the next song? 다음 노래는 그래요 우리 Stay가 추천한 노래로 한번 갑시다 오케이 다음 노래는 다음 노래는 이 노래 내가 이 노래 조금은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응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최근에 그 이제 뮤직비디오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걸 또 제가 챙겨봤잖아요 왜냐면 이번 노래들 너무 좋아서 다음 노래 틀어리겠습니다 Stay가 추천한 노래 틀어드리려 하는데요 저랑 또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Stay가 추천한 노래 Let's go I think I'm scared Of all the signs Don't ever leave me I'm known at night I think I'm scared I don't know why Just leave the lights on And close the blinds I'm scare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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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Good I can Oh, oh, oh Please no more heart attacks Oh, oh, oh Luke's No more heart attacks I'm scared I think I'm scared I have no time I scream out lou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왜냐하면 DPR EN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런 Filmography, Cinematography를 되게 뭐라 해야 하지? 되게 잘한다고 표현해 뭔가 되게 진짜 멋있게 하는 거 같아서 저거 그런 것도 다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게 진짜 멋있는 거 같아서 선배님의 음악까지 포함해서 뭔가 그 음악의 음악, 뮤직비디오도 같이 보면 뭔가 되게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Cinemat을 붙이는 거 같아서 그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설명을 진짜 못하는 거 같은데 저를 이렇게 잘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네, DPR EN 선배님의 Skatty Cat 였습니다. Kena US Skatty Cat? I don't think so. 딱히 막 뭐 무서워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막 귀신 무서워하거나 뭐 그런 공포영화 무서워하거나 막 그런 게 있다면 저는 딱히 막 그런... 그런 것에 두려운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막 그런 건 진짜 약간 두려움이 많이 끼워지는 게 약간 뭐 사람의 믿음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간 무언가를 모를 때 약간 그런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Yeah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but... Yeah Yeah That's what I'm scared of I think I'm not scared of like Ghosts or like Like zombies or whatever but I'm scared of like I'm scared of losing someone's trust or scared of Scared of the unknown like if you know what I mean Like not knowing something Kind of makes me feel really anxious but Yeah 요새는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What else? 스킨케어 루틴 제가 피부 관리를 안 해요 네 진짜 안 해요 그냥 뭐 만약에 이제 메이크업을 한 날이 있다면 잘 지우고 사실 잘 지우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클렌징 워터로 그냥 하고 폼 클렌징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샤워한 후 아니면 세수한 후 꼭 그냥 로션만 바르기 이 정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스커리카 정연 What does Baby Stay mean? Baby Stay means 새로운 스테이 뭔가 뭐라 그러지 이제 스테이퀴즈를 이제 새로 알게 됐고 이제 새롭게 스테이가 된 그쵸 이제 베이비 스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와 베이비 스테이와 너무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베이비 스테 우리 집에서 새로운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의 스테이와 우리 집의 세상 혹시 새로운 이면 베이비 스테이와 제 이름은 베이비 스테이와 저는 그랜마 스테이야? 할머니 스테이와 다 아니... 아니... if you wanna call yourself that, you can call yourself that but you don't have to necessarily be a 그랜마 스테이와 베이비 스테이 이후에는 그냥 스테이예요 여러분은 어두워지지 않나요 스테이라는 개념은 늙어가는 그 개념이 없어요 물론 베이비 스테이에서 스테이로 진화하는 단계는 있는데 그 이후로 뭐 계속 늙어가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계속 스테인 느낌 물론 베이비 스테이의 에볼루션이 생기고 근데 너는 어두워지지 않나요 베이비 스테이의 에볼루션이 생기고 화석 스테이 화석 스테이도 있다 오케이 진짜 재밌다 우리 스테이가 참 약간 그런 재미있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노래 넘어가 볼까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Is there another song that you guys want to listen to? 오케이 자 다음 노래 제가 좋은 추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노래를 추천을 받아왔는데 이번 노래 되게 좋아요 이 노래를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런 개인 취향의 장르인데 여러분도 좋아할 거 같아요 뭐 저는 좋아해요 그럼 스테이가 추천한 다음 노래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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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t was something I'm here no it was it was it was it was really new just give me a moment I need to show you guys it was H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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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one with me this is really it was really it was really because Hobson is it was a real adventure that Hobson has gone through and just knowing that and watching this new music video it was just like a really big mind-blowing experience I was like whoa this is crazy and I don't know I just have really mad respect for him so I think he's coming back I think he's coming back he's coming back you guys gotta get ready for Hobson ато 돼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틀어내고 싶은 곡이 있어서 그걸로 마무리fan을 하는데 혹시나 또 stele요 듣고 싶은 노래가س을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거 이따 틀거고 오케이 오케이 결정했습니다 왜냐? 이분은 전설의 전설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 같아서 뭘로 가지? 좋은 노래 너무 많은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와우, 와우 좋은 노래 와우, 이거 고리기 어렵군 이거 들어야 되겠다 네, 이거, 이거 들을게요 자, 스테이크 추천한 다음 노래 가볼게요 렛츠 쟤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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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가만 let's g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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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같이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다. 정말 스티비 원더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면 방찬이라는 친구는 좋은 게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긍정적인 그런 것들 좋아하는 게 좋은 거니까. 좋아요. 아무튼 네 스티비가 추천한 스티비 원더의 For Once In My Life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마무리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아직 아직 28일이구나 그치 아직 28일인데 3일 전에 저희가 이제 03 이후 3월 25일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3주년이었습니다. 워우! 3주년이었는데 저희가 또 3주년인 만큼 스테이를 위해서 뭐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또 스테이랑 같이 들으면 또 되게 좋아할 것 같으니까 마무리 곡으로 또 제가 선택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은 시간은 아닌데 그 3년 동안 저희랑 너무 잘 저희 곁에 너무 잘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네 그냥 항상 이해해주기도 하고 뭔가 같이 좋은 추억들 많이 많이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었지만 그만큼 더 빨리 지나간 느낌이 들었던 게 그만큼 너무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고 다 좋은 추억들이었던 것 같아서 사실 약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야 뭐 많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하고 있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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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노래 우리 제가 또 추천해드리고 싶은 노래이기도 하고 정말 스테이가 많이 많이 기다렸던 곡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이 노래는 언제 만들었지? 이 노래는요 한 1년 반 전 쯤에 만들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노래 드디어 공개하게 되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동네 데뷔 동네 하다 test 있는 항상 때 温 속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손에 꼭 쥐다 가끔 손을 베인다 날카로운 조각도 괜찮으니까 wow Don't fade away 나를 위해 만들어 왔던 순간들이 Don't fade away 간직해져요 너의 곁에 냉정한 너의 앞에 너의 행정을 내 지루답해 얼어붙고 갈라지고 너가 내리게 반복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난 네 앞에서 너가 존재하는 한계 속 괜찮아 괜찮아 좀 아파해도 돼 품어가 품어가 희망으로 버텨가 아팠던 기억들도 간직해 가슴에 걸작품을 만든 운 조금 더 보태될 수 있게 어두워진 밤에도 널 찾아갈게 꿈속 어딘가 숨어있을지 모르니까 손에 꼭 쥐다 어떤 손을 베인다 날카로운 조각도 괜찮으니까 wow Don't fade away Don't fade away 나를 위해 만들어 왔던 순간들이 Don't fade away Don't go away 간직해 줘요 너의 곁에 Don't let it fall apart 내 모든 것을 간직해 줘요 너의 곁에 Don't let it fall apart 난 하나라도 잊지 말아줘 nothing I've been 내가 쌓아올린 탑 1시간 지나 그저 흙으로 망가질까봐 두려웠나 봐 가끔은 밝게 우는 건 또 망설여진 별간등의 배터리가 다 될까 봐 아른해 안 계속 날 달켜라 누가 결국 날 지울 거라는 걸 손에 꽉 줘도 안 아플 거란 걸 아프지 않을 거란 걸 죽을 거라는 걸 I don't let it fall apart ots of years 오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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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우리 Stray Kids의 창빈 그리고 승민의 조각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BGM으로 한번 깔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네 뭔가 또 저희가 Stray에게 말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확실히 잘 담겨져 있는 곡인 것 같은데 또 승민이랑 창빈이가 둘이서 같이 이제 곡 작업할때도 갖길 수 있는데 이게 이 노래가 아마 처음으로 같이 작업했던 곡이었을 거에요 근데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Stray도 되게 좋아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창빈이의 또 승민이의 그 보컬 조합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이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서 아주 칭찬합니다 네 모든 마음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넌 내가 스테이? 넌 우리 우리 스테이! 넌 우리 우리 스테이! 넌 우리 우리 스테이! 우리 스테이!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함께하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네! 다음 주에도 어차피 제가 또 찾아올 거니까 그때도 꼭 봬요 그때는 또 백회이니까 와우! 백회여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사실 딱히 약간 예 예상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한번 잘 준비해 와볼게요 또 스테이가 올려주는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들 잘 한번 찾아와서 잘 한번 준비해 와볼게요 아무튼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이 날 많이 잊지 않았어요 큰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이 베트라이 삼진이 형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해피 30년 아니버서리! 좋습니다 아무튼 창의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땡큐 스테이스 땡큐 베이비 스테이스 그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